19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세월이 참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대선님 황소그런님 바다님 나그네님 다 우등생들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시사 주제 5개 그리고 또 이제 의료사태 관련된 주제 5개. 특히 이제 오늘 의료사태는 현직 의사분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요약권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대개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는 120불에서 한 130불 정도 돼 샀기 때문에 지금 110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정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일렉트로닉스 이런 이제 소위 AI 관련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주식 가격이 이제 급락해 가지고 불안해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JP모간의 최신 동향 그리고 또 아주 보기 더물게 유럽에서도 AI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회사에 해당하는 미스트랄사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직접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위 AI 열풍 반도체 주식 그리고 AI 관련 주식은 이번 조정을 끝나고 나면은 또 한 번 더 도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최신 정보를 가지고 저의 논평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조선중앙동화 뭐 이런 신문이나 KBS NBC 기자들이 대개 외신 특히 이제 미국 소식을 전할 때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혹은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국의 공영방송 NBC가 NBC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이 미국의 양당 체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민주당 기간지처럼 그렇게 탈바꿈한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은 특히 이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했을 때부터 훨씬 더 그 전부터 시작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외신 기사들 특히 미국 기사들이 아주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미관계나 또 대미 외교 정책에 있어 가지고 한국인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시각을 굉장히 왜곡하거나 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은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만둔 송의달 논설위원이 마지막 직책이실 겁니다. 비교적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이 계실 건데 이 송의달 씨가 조선일보를 떠난 다음에 미국 주류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장문에 기고를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잘 쓴 글입니다. 정확하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미국 주류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의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조선중앙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근래 한국 기자가 쓴 기사 가운데 미국 관련 기사 가운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나치게 미국 정치에서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색채가 좀 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씨가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제가 어디에서 엿받는가 하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이런에 보면 유원지가 많지 않습니까 유원지에 이제 그 상가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그런 과정의 동영상을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진영이 맹악히 나눈 상태에서 특히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에게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완전히 장악하고 그 밑에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덕택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거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사실상 현실 정치를 보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의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선 선거 공정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다. 이런 데 제가 찬물 끼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선거 방송을 딱 접을 때가 되면 그냥 사소하게 접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사소하게 접은 건 아니거든요. 장고 끝에 그 문제를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감산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지난 2년 그리고 길게는 4년 정도를 보게 되면 희망 고문이 계속됐고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댓글 남기신 분들이 기대감을 많이 피려가는데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의료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방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계신 언급의료가의 전문의께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의료현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과거의 코비드처럼 그렇게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특히 이제 오늘은 현직 의사분들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함께 나누면서 제가 논평을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